이야 전복이 여기는 좀 상고 등은 엄청 크고 등은 엄청 크고 야 1마리 11마리 이것은 3마리짜리 이거 일단 식당 국밥스 국밥수 그렇죠 주소 알았어 알았어 다행히나 생물을 보내줘 예 다 보내줘 다 됐지 동그라가 엄청 크네 멍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아 자체국수를 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이 회장님 역시 이게 호지가 딱 남달라 이 회장님이야 이 회장님이야 난 사메 사메 아니야 순밤성화할 때 했어 아직 내가 안 아는데 그때 한번 돼 아니 아니 선배는 아니고 선배 이건 뭐예요? 미역기요 미역기 아 미역 이건 고사리네 이게 우물가사리인데 이게 꼭 옥수수 수염같이 생겼네 이건 뭐예요 이건 뭐 도라쥬? 도라쥬 잘라서 이렇게 많으신 거구나 아 완도 미역기 아니 여기 버섯도 나와요? 네 다 나옵니다 도라쥬 아 특상 곱창 김 맛있는 겁니다 특상 김 알잖아 일단 이거는 왜 세미 세미이라고 그래? 꼬시라기 아 꼬시라기 네 식당이 나왔다 네네네 여기는요? 가사리 멀 아 가사리 마늘이 될 거에요? 마늘이 어디갔어? 이건 뭔가 이게 풀치다 갈치새끼 갈치새끼 풀치 이게 풀치죠 이게 이게 풀치 이거는 청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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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청각이에요? 네 아 청각 이건 풀치 말린 거 고사리 우묵가사리 고사리 아 여기 갔어요? 마늘이 어디갔어? 마늘이 어디갔어? 마늘이 마늘이 마늘이